영화계의 루키, 교섭의 카심, 깡경씨의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경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이번엔 현빈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빈씨.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현빈씨입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번에 역대급 변신에 선보이는 현빈씨입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교관 정재우로 변신한 황정민씨를 모셔보겠습니다. 한국 영화계에 정말 모든 캐릭터를 대표할 수 있는 황정민씨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빈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함께 외교관과 현직, 국정원, 요원, 정재우와 박대식. 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함께하는 교섭, 예비 관객분들도 벌써부터 설레어하고 있습니다.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고요. 네, 손을 맞잡으신 건가요? 오, 좋습니다.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두 분이 교섭에서 만났습니다. 아, 멋집니다. 의기투하 네, 이제 강경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칸심 네, 세 분 함께 아,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루키를 중앙에서 맞이해 주십니다. 자,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세 분 정말 멋진데요. 네, 네. 자, 이제 임순례 감독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가 감독님과 함께 작업을 뽑히죠. 네, 임순례 감독님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을 보시고 제가 교섭을 외치면 파이팅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섭 파이팅! 네, 이상으로 영화 교섭의 제작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 고맙습니다. 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